오늘은 친구 텃밭에 나와가지고 장어구이 합니다. 장어구이. 텃밭에서 나온 상추들입니다. 고수, 흑앳잎, 미나리, 상추, 고창에서 올라온 김천장입니다. 한 쌈 하자. 이걸 하려고 해. 맥제월을 그냥 겨울 못해. 온 겨울을 준비했다 그래야지. 이거 하겠다고. 이거 한 쌈 먹겠다고 그래. 그래 맞다. 미나리, 미나리전을 오늘 한번 해봅니다. 나도 이게 처음 하는거라. 시험하는거야 지금? 그럼. 그냥 하는대로 올렸으니까. 야채를 많이 넣어. 전부 야채지. 그냥 죽이지. 그걸 어떻게 죽일거야. 이거 금방 죽어. 일단. 일단 하나 해보자. 해보고. 금방 죽다나 봐. 이거. 뭐. 뒤집게. 실력. 다 나가야 되는데. 그대도 안되는데. 그정도는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하하. 하하하. 계셨잖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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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하.. 같으면. 거기만. 참고로. 이거 다 찍으면. 하하. 이 실력 봐라. 내가 봐도 감탄한다.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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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 아아아 아아아 이거는 다 먹지 야채야 야채야 예쁘amı 으음 으음 나 먹네 으음 음 맛있어? 먹어 아니 미나리 미나리가 일단 부드러워 내가 안여도 되겠네 마이프가 이제 Blood나오지 왜 geral 그렇지 그래.